또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확률이 1%밖에 안 되는 진검다리 건너기 이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던 진검다리 게임이랑 다른 것 같아 엄청 길어 저기 끝이 안 보여 저기 봐봐 아니 어디까지 있는 거야? 와 저기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는데 우리도 이제 출발해보자 가보자 이거 따라가면은... 어머야 여기 깨져버렸네? 아니 와 진검다리가 이렇게 길다니 이래서 이거 깰 확률이 1%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여기 나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있어 뭐야 사람들 따라가자 아 이건 늦춰질수록 어딘지 헷갈려 어디지? 어 저기 저기요 잠시만요 저기 어 여기 여기요 여기 앞으로 가세요 아 여기구나 우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? 이거 운이야 운 우와 사람들 잘한다 보니깐 이거 사람들 오오우 안돼 잘가요 야 가본다 kalau 아 안 돼 이거 다시 가야 돼 이거 헷갈린다 민토야 나 여기 그대로 있을게 알겠어 이거 맞추는 사람 대단한데? 아니 이럴 수가 와 빨리 따라가야지 뒤처지지 않게 순식간에 떨어지다니 오 막 유리 파편이 날아다니고 있어 다들 조심하세요 여기야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아 저 사람 또 떨어졌네 이쪽이다 자 빨리 가 저기요 빨리 가세요 한 명씩 희생하면서 가고 있어 오 이쪽 좋아 오 잘하는데 오 큰일 났고 있다 이거를 밟고 이쪽으로 오면 되나 봐 이쪽이다 나 안 갈래 다 눈치 싸움이야 어 여긴가? 뒤에도 사람 엄청 많이 오네 오 뒤에 봐봐 안 돼 좋아 좋아 오 이 사람 길을 알고 있나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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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뭐야 이 사람 기억력이 엄청 좋아 뭐 메모해 놨나? 아니 제작자분이신가? 뭐야 뭐야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오 오잉? 이 사람 메모해 놓고 한 거 아니야? 아 격투야 안 돼 거의 다 왔는데 와 여기서 다시 어떻게 와? 와 어 어 뭐야 로봇스를 썼더니 여기서 부활이 됐어 대박이다 아니 잠깐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어 어 내가 해볼게 어 안 돼 아 아 격투야 고마워 이 쪽으로 갈게 아니 이럴수가 아 로봇스를 쓰면은 죽은 장소에서 다시 부활이 가능하구나 여기야 아 이쪽으로 얼른 와 오 아유 격투야 아유 격투야 미안해 나머지 갈게 이 게임에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 어떤가? 시네마틱 모드라 그래서 이렇게 영화처럼 뒤에 있는 사람들 볼 수 있어 응? 와 와 이거 길이가 또린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긴지 상상이 되십니까? 격투 어딨어? 격토를 찾아라 나 여기 첫 번째 있어 아 여기 있다 격투 와 또린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긴지 체감을 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쭈욱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와 끝이 이 형이야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 와 와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와 와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못 가고 있잖아 격투야 나 팬분을 만났어 어 정말? 어 와 나 진짜네 신검다리 게임에서 만나다니 어 저 뒤에 황금색 관리자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건 뭐야 잠깐 여기 일단 내가 한번 도전을 안돼 이 또린이 뭐 아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아유 아 나도 지금 꼬였다 아 이런 부활하겠습니다 아 뭐야 로봇스가 32 로봇스나 들잖아 너무 많이 들어 취소 자 그러면 또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다들 가 난 가지 않을 거야 민또 좀비 또린이 안녕 좀비도 있었어 다들 갑시다 아 이런 격투야 도대체 어디 있어 보이질 않네 나 저기 앞에 있어 저기 있다 점프해봐 어 점프해볼까 아 저거 맞네 저기 격투였는데 여기 있어 여기 우리 금방 갈게 아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랑 합류 우와 앞으로 가주세요 안 갈거야 눈치게임이 시작되었다 이거 진짜 눈치게임이야 여기 사람들 뒤에도 엄청 오네 관리자분이랑 같이 있잖아 관리자분 길을 알려주세요 관리자분 어이구 어 관리자분 안돼 고마워요 길을 알려주고 가셔서 하하하하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합쳐져야되는데 어 다들 힘을 내요 어 관리자라고 다 아는게 아니었어 그래 어 이쪽인가 좋아 좋아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진도가 쭉쭉 앞으로 가는데 사람들 다 따라가는거 되게 웃기네 하하하하 어떻게 여기가 어떻게 가지 어 어 이게 어떻게 이게 격투야 금방 금방 글로 갈게 이태야 어떻게 가지 이거 와 길을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큰일이네 오오 잘했어요 오오 안돼 이쪽이다 하하하하 뒤에 또 사람들 계속 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깰 수는 있겠는데 잘하면 앞으로 갑시다 좋아 좋아 안돼 오 이 사람 아까 그 잘했던 사람이야 길 외웠던 사람 오 저 사람만 이 사람만 따라가면 돼 미팅야 어 거의 다 왔다 격투야 어 날개 스톱 알았어 와 이 사람 아까도 도움받았는데 길 다 알잖아 대단해 아니 고수잖아 격투야 드디어 만났다 예 예 저 사람 따라가자 저 사람 따라가 아 이 사람 100% 또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아까 저 사람도 떨어졌었어 안돼 봐봐 저렇게 됐어 안돼 떨어졌어 역시 움직이는 거 보고 천천히 가야되나 오 여기 사람들 엄청 많다 어 여기 앞에서 멈춰있네 길을 가르쳐주세요 저기요 내가 간다 어 어 누가 클리어 했대 어 그래서 징검다리가 초기화된데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자 어 아니 저기요 저기 거의 다 왔는데 어쩔 수 없지 나 이거 이제부터 길 외우면서 할거야 후 이제 계획적으로 간다 어 어 어 어 뭐야 아 이거 초기화됐어 초기화된건가봐 이러면 어떡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에라잇 야아 야아 으하하하 이건 로봅스 사서 부활해야겠다 부활 성공적으로 부활했어요 어 이쪽이지 후 어떻게 이쪽이야 으챠 여기 길 알려주세요 저기요 하하하하 뭐지 이 사람들도 길 몰라 이거 바뀌어가지고 아 어 어 이쪽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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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우리 힘을 내서 가보자구요 이제 얼마 안남았어 계속 앞으로 가래 고고 하하하하 당신이라면 가겠습니까 어떡하지 한 번 더 부활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가볼까 내가 가볼게 아니야 내가 가볼게 아니야 격두야 너가 가봐 어어 무서워졌어 아 이거 가지도 못했네 이거 이쪽인가 아따야 격두야 너가 가려는 쪽이 맞았어 아니 근데 이거 사람들 따라오니까 되게 재밌다 휴 후 잠깐 나 이쪽으로 가볼게 하아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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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 한 번 더 부활해야겠다 두 번째 부활하는 데는 로봅스가 두 배로 들잖아 이번에는 왠지 여기 일 것 같아 제발 아아아아아아 아 어 부활할 수 있어 어? 근데 벨기 18 로봅스야 너무 많이 드는데 아 정말? 세 번째 아 이제 로봅스 이제 부화하면 안되겠다 너무 많이 든다 저 이제 못 가요 그럼 나도 로봅스로 살아볼까? 어 격두야 격두야 힘내 어 여기 할 것 같아 아아아아 하하하하 또또코프 운이 최악이야 어떻게 다 실패하지 그러면 이번에 진짜 여기겠다 아하하하 진짜 처음부터 다시야 격두야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중간 정도야 어이 우리도 가보자 그래 나 이거 조금 외워뒀거든 잘 봐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이야 어 맞네? 오른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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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왼쪽 왼쪽 아 왼쪽인데 아 이런데 내가 말해놓고 바보 아 잠깐 이거 헷갈리네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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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아니다 아 이거 헷갈려 사람들 따라가야겠어 그냥 어 이 사람이야 우리가 힘들 때 계속 와서 도와주는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길을 외우고 하는 것 같아 음기력이 엄청 좋은 사람 아닐까 오 좋아 좋아 와 갑자기 쭉쭉 간다 쭉쭉쭉쭉 좋았어 여기서부터 이제 눈치 싸움이야 나 이제 절대 희생 안 한다 이 분만 따라가면 돼 어 이 분만 다 따라오고 있어 오예 순식간에 중간까지 와버렸다 어 엄청 많이 왔어 아 이 사람 뭐야 아 이 사람 뭐야 당신 뭐예요 아 네 저거 진짜 찍은 거 아니야 다 적어둔 거 헷갈리셨나보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합류해야 깰 확률이 높은데 저기요 아 좋아 용기 있는 이 분 고마워요 나 이제 로벅스가 없어서 부활할 수가 없어 죽으면 안 돼 사람들 따라가자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착하다 앞에서 점프해서 기다려주고 있어 저기 누구 희생할 사람 없나요 아무도 아까 그 분 앞에서 먼저 가준 사람 고마워요 이거 진짜 랜덤이라서 깰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저기 또 한 분 없으신가요 앞으로 가세요 다들 난 안 갈거예요 안 돼 아 저기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야 되는데 계속 멀어지네 어떻게 어 저기 뒤에 온다 오세요 어! 저분 오시고 있어 오! 여기에요 여기 어! 맞아 맞아 거기야 왔어 가자 이제 여기 어딘가요? 안돼! 아 미안해지네 어 좋아 용기있게 갑시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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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합류했다 합류했다 엄청 많아졌어 와 사람 엄청 많아 용기있게 이제 한 명씩 가는거야 후 갑시다 되게 웃기지 않아? 한 명 따라오면 다 따라와 여기 좀비 또린이가 격돌을 부르고 있잖아 좀비 또린이 있어 오잉 이쪽 이쪽이야 어! 한 명씩 계속 떨어지면서 앞으로 가는게 진짜 오징어 게임이잖아 너무 슬프다 안돼! 어? 계속 오른쪽이야 계속 오른쪽이야? 그럼 한 번 왼쪽 가볼까? 어잉! 베이크 베이크 오잉! 미안해 너무 많이 떨어지는거 아냐? 하하? 하하? 갈까 말까 오! 오 이 루비 뭐야? 아 루비래 이 베이컨 뭐야? 호 호 하아! 하아! 아 fy 하아! 다들 낚시하고 있어 가자 가자 애들아 가는 거야 렉 있다 렉 있어서 조심해야 돼 방금 떨어지는 줄 알았어 거의 다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가자고요 다들 갑시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조금만 힘내 이제 어디지 이제 여기서 진짜 눈치 싸웁니다 이제 거의 꼬린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갈걸 아니 여기 또린이분들이 계속 영상 올려주세요 지금 찍고 있어요 자꾸 왜 베이컨이 죽는거지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베이컨 로벅스 쓰나 아니 로벅스로 계속 부활하는거 아니야 낚시 내가 가볼게 와 그것도 대박 거의 다 왔어 이제 진짜다 저 보물을 얻어야 되는데 1등한 사람만 가질 수 있어 이번엔 여기 왼쪽 우와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1등한 사람만 가진다 이제 지금 꼴가 오 빨리 빨리 가야돼 저기다 찍는다 찍어 아싸 내가 내가 내꺼 예 내가 이겼다 와 뭐야 내가 먼저 열었어 안돼 유튜브 민또가 게임을 클리어했습니다 진검다리 초기화 중이에요 그래도 상금 받았다 어 1800원 얻었어 오 밖으로 나가볼까 이거 뭐야 와 여기서는 구경할 수 있나봐 오직업게임에 나오는 그 관리자 방이잖아 프론트맨 어 프론트맨 와 와 완전 똑같잖아 아 이게 우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나봐 오 오 진짜 똑같이 구현했어 또 여기 여기도 이렇게 숨어 있잖아 막 자료 있는 곳이잖아 어 우와 와 완전 신기해 또린 여러분들 진검다리 우승하면은 어 관리자분이다 관리자분도 우리 팬이었어 잠깐 여기 우승하면 이렇게 여러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 아 이러고 다시 시작이야 아 1% 확률 어쨌든 깼다 예 또린 여러분들 1% 확률로 깰 수 있는 진검다리 한번 들어와서 게임을 해보세요 오징어 게임이랑 똑같이 구현해놨어요 저희는 클리어 했습니다 그러면 또린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또린이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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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